수학의 답 오늘은 최소 공배수 얘기를 해볼게요.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래요. 공배수는 뭔데요?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?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, 배수를 찾아서 공통을 찾아라. 그러면 공배수가 나올 거야. 그런데 그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, 최소를 찾으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지 라는 이야기입니다. 한번 그 이야기대로 풀이를 해볼까요? 6의 배수는요. 6단을 열심히 외우면 돼요. 6, 1은 6, 6, 2, 12, 6, 3, 18, 24, 6, 5, 30, 36, 6, 7에 42, 6, 8에 48 이 정도 적어볼까요? 8의 배수는요. 8단을 열심히 외우면 되죠. 8, 3에 24, 8, 5, 8, 4, 32, 8, 5, 40, 8, 6에 48, 8, 7에 56 이 정도만 적어볼게요. 배수는 끝이 없기 때문에 60 내면 안 돼요.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. 대신에 이 점점점은 잊지 말아야겠죠? 이제 공배수로 가봅시다. 공통인 거 잘 찾아보면 24 있고요. 48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앞으로도 계속 24에 한 번씩 떨어져서 공배수가 등장하겠죠? 그래서 24, 48, 점점점점 이렇게 공배수가 있어요. 끝이 없기 때문에 최대 공배수는 알 수가 없지만 제일 작은 거 찾을 수 있죠? 예, 이 친구가 바로 6과 8의 최소 공배수이다.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사이에도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. 이미 우리가 추측을 했어요. 아, 뒤에 구하지 않아도 아마 24의 배수로 흘러가게 될 거야. 무슨 얘기죠?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로 나열하면 된다는 거. 그 얘기가 다음에 나와 있어요. 최소 공배수의 성질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바로 연관되어서 최소 공배수 구한 다음에 걔 배수 구하면 되는구나.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럼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. 어떤 두 수를 뭔지 모르지만 둘의 최소 공배수가 10이래요. 그러면 공배수도 구할 수 있어. 왜냐? 연결.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기 때문이지. 그럼 12의 배수야. 뭐 12씩 늘려가면 되는데 36, 48 이렇게 될 거야. 라고 두 수를 알지 않아도 해결해낼 수 있다. 이렇게 팁을 줄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.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시험이나 문제집에 많이 등장하는데요. 똑같아요.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연관검색어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.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역시 나와 있고 공배수를 구하래요. 그런데 보통은 그냥 공배수 구하라고 안 해요.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배수던 공배수던 간에 배수들은 끝이 없어요. 그래서 한 개를 지어줍니다. 어떻게? 두 자리 자연수까지만 얘기해. 너무 많으니까 한 개를 지어주는 거예요. 그럼 공배수 구해볼까요? 최소 공배수의 배수 연관으로 여러분 검색어에 딱 떴죠? 그러면 24의 배수를 구하라는 말이에요. 그럼 24의 배수 24, 48, 또 24 더하면 어떻게 돼요? 72, 그다음은 96, 그다음은 24 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? 100으로 넘어가겠죠? 그럼 두 자리 자연수 아니죠?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죠. 정말 간단한 24의 배수를 구하는 이런 문제인데 공배수가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는 사실을 모른다. 그 연관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두 자연수가 뭐지?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. 그럼 이 문제에서의 수학의 답은 뭘까요?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.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불타오르네. 이ia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